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멘트하면서 웃겨야 될 때 여러분들도 웃겨야 되고 뒤에 팬분들이 또 웃어주셔야 뭔가 성공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멘트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예쁜 마음으로 안 웃기고 그러더라도 많이 많이 호응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멤버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더 긴장이 됐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?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부산에 놀러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부산 바다도 또 관광지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 본 걸로도 충분하다고 멤버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오늘 자리가 이렇게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저희가 흙이 나서 내려가더라도 그대로 앉아계시면 저희가 가까이 최대한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그럼 마지막 곡 출발해보고 아쉬우시면 앵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곡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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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kiem